자, 여기서 몸으로 오세요. 맨 처음에는 원래 하셨던 거 있죠, 몸을? 허리 일자로 만들어서 그냥 갖다가 몸을 여기 앞에 시선 보시고 마시고 소말면서 그녀를 일자로 넘어가요, 몸을 살짝 채우는 시간이 여기 위에도 일자로 집어넣고 일자로만 들어야 돼요, 몸을 여기 집어넣어요, 너 넣어요, 갔다가 일자 다시 일자로 그대로 올라오고 다시 4개 그대로 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위로 다시 그대로 5개, 10개 하고 바로 같이 또 이렇게 완성할게요, 올라오고 다시 그대로 일자로 올라오시고요, 3번 더 그대로 후, 여기 발 눌러서 다시しま이 눌러요, 여기 눌러요, 눌러요, 올라오 ń 내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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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다가 일자로ral상, 한번 더 후, 내쉬고 갔다가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올라와요 뭔지 알죠? 어떤거 했는지 알죠? 뭔가 허리를 꺾어서 눈이 너무 나와서 이거 넣어나서 뇌를 끼우면서 아치에서 쭉 내려와서 머리가 너무 작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말아주고요 해볼게요 털을 먼저 만들고 퇴근 들어서 그대로 넘어가요 허리가 먼저 닿으면 안돼요 고개만 가면 안돼요 머리가 먼저 닿아요 머리가 먼저 닿아요 다시 그 다음에 털을 살짝 말아요 말아요 여기도 눌러야해요 여기도 왜 안닿아요 여기가 닿아야해요 고개만 가면 안돼요 무서워 허리 세워주시고, 천천히, 호흡하면서 살짝 허리 세워서, 고개도 뒤로, 호흡하면서, 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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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네, 얘네, 닿아요, 머리 먼저 닿았죠? 턱 당겨요, 이제, 여기 눌러요, 누르고, 얘도 눌러서, 당겨서 이제 올라와요, 말아서 동그랗게, 요렇게, 뭔지 알 수 있죠? 자, 다시, 그대로 호흡하면서, 뒤로, 호흡, 여기 살짝 세워서, 다시 세워요, 고개도 뒤로, 뒤로, 하면서 머리 먼저 닿고, 그 다음에 턱 살짝 당기면서, 어깨 닿고, 고슴, 다섯, 오, 맞아요, 이렇게 하면 돼요? 별거 없죠? 다시, 그대로 호흡만 세우면서, 머리 먼저 닿고, 턱 당겨서, 몸 동그랗게 말면서, 이루고, 올라오고, 다섯 번 더, 그대로 호흡하면서, 뒤로, 여기 세워요, 세워요, 세우고, 머리 먼저 닿아서, 턱 당기고, 어깨 닿고, 어깨 닿아요, 올라와요, 올라와요, 여기 집어넣어야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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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그대로 호흡, 하고, 턱 살짝 당기면서, 몸 동그랗게 말아서, 뒤로, 세 번만 더 할게요, 다시, 그대로 호흡, 하면서 호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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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집어넣어, 올라오고, 이쪽으로 안타포, 이거 세워야죠, 진짜 아니에요, 턱 잡고, 마시고, 내쉬면서 다시 말아서, 올라와요, 옷만 마가는데, 항상 얘기하지 마요, 그러니까 쉬운거예요, 다시, 이제 세워요, 세워요, 더 세워요, 세워요, 더 세워요, 하고, 한 번 더 여기를 세워요 이렇게 더 세워요 더 세워요 가슴 더 내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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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밀고 그대로 가요 내밀면서 가요 내밀면서 내밀면서 내밀어요 더 내밀어요 목만 더 가면 안 돼요 이제 올라와요 톡 닫혀서 올라와요 아이씨 목을 다 놀라요 이런 식으로 배에 다 힘주고 그대로 호흡하면서 목부터 송그럽게 말아요 더 말하고 눌러요 이때 코에 힘이 되게 많이 줘야 돼요 완전히 칸 붙여요 붙여서 천천히 다시 호흡하면서 당겨요 호흡을 당겨서 무릎 쓸어서 하고 몸을 뒤로 가요 일자로 뒤로 사선 방향으로 가져가요 왜 왜 안 와요 빨리 가요 가져가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자 타요 탈곱축 타요 타요 이렇게 봐요 하자 했던 거 다 까먹었죠 자 마시고 호흡 한 번 더 까먹고 하나 다시 둘 어차피 몸 올라가세요 셋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타고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쉬어요 이렇게? 네 자 머리 위로 관세 시작 하나 옆으로 약간 넓혀요 어깨보다 둘 그럼 여기 힘들어가죠 다시 여기 힘 써야 돼요 셋 우리 하구랑 중소쪽을 네 개 다시 여기 힘 다섯 다시 쭉 여섯 여기 힘 주면서 구 여기 조금만 눌러서 일곱 팔꿈치 펴고 여섯 어깨 후면으로 들어가요 아홉 다시 여기 힘 열하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대로 흩추고 그대로 위로 올라왔다가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가요 다시 그대로 호흡을 우리 대신에 올라가면 다섯분만 하고 팔을 열다 줄게요 천천히 하세요 네 다시 그대로 호흡 셋 팔꿈치 펴고 천천히 내려가 고 다시 그대로 호흡 팔꿈치 펴고 팔 펴고 가 고 다시 그대로 위로 가 여기서 팔을 움직여 볼게요 시선 덜을 보고요 살짝 아래로 고개 마다 자 팔 시작 하나 둘 펴면서 셋 무릎 펴고 네 개 무릎 펴요 다섯 살짝 애를 펴줄게요 다시 또 여섯 연장 풀어요 다시 또 시선 살짝 바닥 봐주세요 일곱 여기 시선 넣어요 여덟 다시 또 여기 넣어서 여기 넣어요 아홉 다시 열 개 다섯 번 여기 더 넣어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다섯 하고 우리 옆구리 이제 내려와서 스텝을 끌고 왔어 배다 힘주고 그대로 호흡하면서 쭉 펴다가 마시면서 다시 다시 가져와요 다시 호흡이 더 펴요 다다다다 이렇게 펴요 호흡이 약간 이렇게 펴요 호흡이 약간 이렇게 펴요 옆에 둘 다시 여기 봐요 치즈 아홉 사람 머리 후 셋 마시고 후 집어넣어요 여기 집어넣어요 네 개 여기 집어넣어요 아랫배 다섯 다섯 여섯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섯 우리 여덟 한 번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아홉 하나만 더 열 개 다섯 개만 더 하면 바로 반대쪽 여기 다 올라왔어요 정체에 하나 둘 둘 둘 저 이기면 안 돼요 하나 셋 둘 다시 또 네 개 하나 더 여기 집어넣으면서 가서 하고 쉬어요 넷 넷 감사합니다.